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 입니다. 오늘 입고된 마우스는 인천 계양에서 입고된 로지텍 G903 마우스구요. 입고 시 증상은 더블클릭 드래그 풀림 증상이구요.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는 음론재팬 하이엔드 스위치가 적용됩니다. 마우스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옌론재팬 하이엔드 스위치 품번 D2F F-3-7 스위치 입니다. 내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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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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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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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인천 대항에서 입고된 로지텍 G03 마우스의 수리가 완료되었고요. 테스트 후에 고객님께 발송하겠습니다. 모든 기능 작동 잘됩니다. 로지텍 마우스3 라인테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